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암송구전인 10편 100편 4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씨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왼쪽 허리춤에 씨를 담은 바구니를 차고 박고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손으로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는 행위로 표현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말씀을 뺏겨버렸다는 뜻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내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고난과 유혹이 오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것들도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아무것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가시떨기가 좋은 씨의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계락과 명성과 부가 그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질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이 다 동일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모든 씨가 다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밭의 문제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백배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에서는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서 백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길 바랍니다. 백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 길가와 같은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은 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백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더 잘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더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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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